다음 종목은 종목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아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시면 아마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FNF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1봉으로 한번 보시면 1봉은 사실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깨졌다가 올라가고 깨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보여요 물론 여기서 보시면 이게 61이 지지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면 올라갈 때 사실 여기서 보시면 올라갈 때 이거는 21선을 지지한다 11선을 지지한다 사실 이때 막상 있는 시점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거 깨졌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종목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길게 보시면 사실 이게 깨졌던 것 선은 깨졌지만 이 추세가 깨졌던 건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선들은 깨지고 올라가고 깨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 선보다는 이것도 주범을 보시면 상승한 거 보시면 대부분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18캔들 씩이나 18주 동안 한번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5일선을 깨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서 다시 깨졌는데 지금 다시 5일선을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주에 5일선 위로 안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그래도 5일선 아니면 아니면 여기 보시면 11선 밑에 보이시죠 11선 11선이 이 종목의 주봉의 11선을 한번도 깬 적이 없거든요 뭐 여기서 살짝 깨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시 다음주에 이렇게 돌아선 상태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1선은 아직까지 깨진 적 없고 5일선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살짝 중간에 조정 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사실 저번주 이렇게 2주간은 깨진 게 보이시죠 하락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그래도 나름 신뢰도 있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A스토리 같은 종목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때 엄청난 큰 상승이었잖아요 요 부분 이때 엄청난 큰 상승인데 보시면은 5일선 11선은 다 깨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뭐 이 시점에서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거는 21선을 지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뭐 61선을 지지할 거야 61선은 너무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봉을 한번 보시면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5일선을 그래서 여기서 5일선이 깨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보시면은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이 수익률만 봐도 이게 거의 200%가 넘어가거든요 220%가 넘어가요 220% 5일선을 지지하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래서 5일선 이렇게 지지하는 요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깨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선들이 전혀 신뢰도가 있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지했다가 다시 깨지고 지지했다가 다시 깨지기 때문에 이런 선들은 이제 여기서는 유효했지만 뒤에서는 신뢰도가 없는 신호들이다 예 요런 신호들을 이제 잘 판가름 해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KMW 같은 거 보시면 보시면은 요 구간 요 구간에 엄청난 상승 추세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구간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거의 600, 500% 그럼 6배 수익률 6배거든요 6배인데 자 보시면 올라갈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깨져요 5일선, 11선, 21선은 다 깨지고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아 이 선은 뭐 예를 들어서 이 100이 이 6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예 너무나 계리율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을 보시면 이 구간에 명확하게 이게 보이실 거예요 아 이거는 상승할 때 주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요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맞는 점을 갖고 왔지만 상승 추세에 있어서 만약에 이동평균선을 참고를 하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맞는 요런 구간에서도 이게 맞겠죠 5일과 뭐 21선이 맞을 거예요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도 이동평균선을 맞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내고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서 예 이게 맞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맞지만 다른 구간에서 맞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제 주 5일선을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 구간에서도 맞고 이제 다른 구간에서도 굳이 예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걸 매수매도를 이렇게 반복을 안해도 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주봉으로 보시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9 캔들 29 캔들 이면 30 캔들 이라고 하면 4주니까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에 상승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jyp 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간에 이거는 또 1봉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봉 요쯤에서 깨지죠 요쯤에서 깨져요 이렇게 1봉 1봉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1봉이니까 이제 1봉을 만약에 유지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봉보다는 1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수익률이 어찌 됐든 어 단기 단기간에 조금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오히려 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할 경우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50%가 되겠네요 1봉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1봉을 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봉의 기준은 어 주봉보다는 아무래도 주기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1봉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찌 됐든 수익률이 단기간 내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어 주봉은 이제 어 1봉은 그래서 시점이 신호가 아무래도 주봉보다는 빨리 빨리 나오니까 또 빨리 매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고요 뭐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계속 깨지고 깨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주 5일선이 맞지 않는 종봉이고 뭐 끼어 맞추자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선이 되겠죠 21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주 21선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주봉이기 때문에 월부터 금까지 기다려야지 하나의 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신호가 늦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거를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근데 매도 신호도 그만큼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제 21선이 여기 우 하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일선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고 10일선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지만 21선은 이쯤에서 이쯤에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여기서는 54% 45% 20 29%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신뢰도는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지만 이게 하락하는 신호가 늦게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종목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존 같은 주식은 이제 보시면은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뭐 선이 사실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되게 꼬이고 뭐 선이 잘 맞는 부분이 안 보이시죠 물론 121선은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주봉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봉은 이제 21선이 딱 맞물려서 닿고 올라가고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 21선은 깨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 혹시나 이 선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힘은 주 21선을 지켰던 힘인데 만약에 우 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이 좀 약해질 수 있구나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예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거의 삼성전자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비중이 차지하는게 되게 높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코스타 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종합 전체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되고 어 보시면은 아마 삼성전자 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21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가 이때 이후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요 다른 선도는 다 깨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요 121선만 깨지 않고 올라갔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거의 50 종합주가 지수가 50%가 상승 됐어요 그러면 캔들로 따져보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캔들로 따져보면 301 캔들이 121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250일 정도의 영업일수라고 보면 1년 넘게 1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갔던 그때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게 121선 그러니까 121선이 300일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갔다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300일 동안 121선은 우하향에서 300일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두껍게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 깨졌어요 드디어 종합주가 지수가 121선을 지지하다가 요 정도 부근에서 깨진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깨진 기간은 얼마큼 낼까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5 캔들이죠 그래도 연속되게 지금 계속 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75 캔들 올라갔을 때는 301 캔들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는 지금 75 캔들 아직까지 ING 중이죠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윤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로 나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얘는 5일과 21선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 신호가 신뢰도가 높지만 사실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계속 매소매도가 자주 나와서 물론 이동평윤선을 늘리면 그 신호는 조금 적어지긴 적어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속 자주 나오는 매매 신호가 반복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종목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선들이 있구나 를 제가 좀 많은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올라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으로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1봉 1봉에 5일선 11선 21선 주봉에 5일선 11선 21선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월봉도 보실 수 있고 연봉도 보실 수 있지만 뭐 월봉과 연봉은 사실 너무 긴 거고 월봉도 월초부터 월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초에 10일 정도에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월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진짜로 그때가 하락 추세가 왔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이 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봉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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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